하나님의 말씀은 주렵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죽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대 누구든지 요하이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메 레위자손이 다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사람이 그 형제를 각사람이 그 친구를 각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요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언뜻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꼬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가 뭘까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였다 이 킹잼스 버전에서는 네이키드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옷을 다 벗고 있었다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running wild 그들이 와일드하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방자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번역들이 함께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 숭매를 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을 벗어져 치고 그야말로 난잡하게 행하고 와일드하게 거칠고 사납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방탕방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자기 신처럼 섬기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교만하고 방탕하게 행한 것 이 방자 아닙니까? 방자 하나님을 경우려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이 가져다 주었던 자유 자신인 것이 방종과 방탕인데 그렇게 거칠게 사납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옷을 다 벗어던 진 그런 무법한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심판을 명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의 예류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일국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자스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몇 명가량이 죽임받았다고요? 삼천명가예요 삼천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요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범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오늘 본말씀에 나타나 있죠 성경을 이해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마태봄 10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봄 10장 34절 말씀 마태봄 10장 34절은 신약성경 16면입니다 마태봄 10장 3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봄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세상에 평화를 주로 오신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말씀하신 이 검은 뭘 말할까요? 검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요한 게시록의 기록자인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손에 일곱 별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초태사이를 거니세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 입에서는 두날 가진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 별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일곱 별 그것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일곱 초대사이를 거니셨다 초대는 뭐예요? 일곱 초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죄로 얻어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빛을 발하는 초대예요 그래서 보라신 주님이 일곱 초대사이를 거니셨다라는 말씀은 일곱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 손에 붙들림화된 일곱 별은 바로 빛을 발하는 일곱 사자들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진 사자들 가리키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날선검이 나왔다 한번 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출애국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참 걸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말씀 속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주님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짓된 화평이 아닌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세상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검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불경건의 죄 불이한 죄 모든 죄를 타겟으로 향하여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평화가 다 참평한가? 주님 제림하실 때의 장면을 대산론여가 전서 5장에서 보여주면서 저희가 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말할 때 그때 도적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화평 그것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짓된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참평화를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평화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말씀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는데 연교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이 세상 나라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요? 말씀에 검이 먼저 임하여 모든 죄를 진멸하고 그래서 거짓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화평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날이 도래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여전히 품은 채 자기들에게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은 거짓된 화평 주님은 그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검 주님의 입에서 쏟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진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의와 화평을 주시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나의 불신앙의 죄악 불경건의 죄악 불이한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다 적결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진정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멸하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편에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위응해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마지막 공사가 안전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인스펙션이 잘 통과돼서 마침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